기사의 주인공 기사의 주인공 잘 추고자원 저는 지금 홍보팀에서 막내의 사원으로서 교수님들 나오신 모니터링과 잡지대랑 사진 촬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각선배가 알려주신 거고요. 1년 정도 됐나? 알려주신 게 그때부터 저한테 카메라 같은 걸 알려주셨습니다. 제가 이 병원 직원인 사실은 모든 친척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다 알아주셔서 뿌듯하고요. 제가 이 일을 해서 좋은 건 사람들한테 1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각과에 계신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호명을 시작했고 그 뒤에도 병원장님, 총장님, 이사장님이 저를 이름을 자주 불러주십니다. 저는 여태까지 부찌관에서 직업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. 사랑합니다.